강옥희, 이손주, 춘선혜, 김순란, 이성아, 이병주, 이숙자, 김태우 교수님까지 앞으로 무대로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참여서 세계민대전화상 세번째 팀 이대성 교수님, 천수네 교수님, 강옥희 교수님, 이손주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네이번 이어 두 분이고요.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수네 교수님 껴주시고요. 일전국 국회의원께서 함께하겠습니다. 강옥희 교수님 축하드립니다. 보내주시고요. 오른쪽 무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숙자 교수님 축하드립니다. 세계를 믿는 철사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시면 세번째 철사상 앞쪽에 왕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? 안 가르쳐요. 나는 그래서. 다시 한번 오늘은 다채롭게 왕관을 준비해서 철사상에 반겨요. 오늘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철사상에 혹시나 이름이 좀 들이거나 농담의 억관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전달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천사상 수영이 계세요. 예희씨, 예희씨 얼굴 안 보인다.